페를리아 이렇게 열정이 뛰어나구나 저희들도 이렇게 도전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 강의하시는 거 보고 우리 강사들이 이렇게 여섯 명이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면서 새로운 그런 성경 공부 형식을 이분들이 보고서 본인들도 많이 도전 받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서로들 간에 이렇게 저희도 그분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씀을 가지고 페르 땅의 현지인들에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서로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가자